아 야야 왜 나 때리냐? 어? 야야야? 넌 날 때렸어 나 때렸다고 어? 야 가자 어 이랬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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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씨X 더러운 새끼 아! 야 잠깐만 나 왜 이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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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도와줘 야 야 떼 안 떼? 야 빨리 떼 아 이 미씨발 이 이 이 새끼가 떼라고 야 야 야 미친 야 더 더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야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야 야 빨리 쏴 야 이 걸레 새끼가 빨리 안 쏴? 그냥 가 야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빨리 끊어 야 이 이 새끼 도우면 이 새끼 죽는다 이 이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어 독도님 이런 소리가 없으셔서 아하하하 독도님! 양.. 양심이 없네요 야 들어가봐 여기 여긴까 봐 여기 일단 뭐 무게 있네 기름... 기름 모으는건 13개? 야 그거 진짜 잘해야 된다고 야 그거 다 기름 다 태울거다 독도 때문에 빠졌다 오 미친이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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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온다 온다 야 씨X 더러워 어 어 뭐야 이거 잘가라 아 씨X 야 야 야 야 야 애들이 다 병신에 됐어 친구야 친구야 그러지마 빨리 도와줘 빨리 도와줘 어허허 야 AI 먼저 구해 아니 이게 쓰레기야 아니 독도도 쓰레기인데 근데 고맙다 야 씨XX 흑인 흑마새끼 야 이쪽이 아닌가? 이쪽 가는거 맞지 않냐? 가자 가자 아니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잖아 독도가 독도 따라와 독도 맞아 미안 나 길치에 가봐 진짜 들어와 신호음이 안써 들어와 총 하나 끼기 빵이야 빵이야 화장실이라고 이 재수소 파이프 야 독도 거기 화장실 파이프 빵 이 새끼 남자 화장신대 막 들어오네 자 내가 독도 거기 너 허리 체력 약 있어 야야야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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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얌 야야야 야야야야 씨XXX 이 옆에 뭐야 이거 어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똥씨나? 쟤 왜 저거? 어, 두새끼 깝치다 죽었어 에휴, 벗기게 했는데?